음 다시 시작하네 보노트 두번째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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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하네 보노트 네 벌써 이외입니다 네 두번째 요번에 좀 빨리빨리 가네요 네 저희 한편 나올 때마다 거의 한 달 넘게 걸렸는데 아 네 많이 좋아졌고 네 또 다양한 업그레이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과거에 비해서 할 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음 네 할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뭐 그동안 안한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안한 말이 당분간 말이 막 해야하는 상황 그렇죠 한 1년 동안 쉬었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말이죠 알겠죠 첫번째 네 뭐 한 주간에 좀 업데이트 된 것 뭐 에보노트의 기능이 업데이트 된 것들도 있고 네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 행사라든가 뭐 다양한 일들 업데이트 된 거 네 뭐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그 일단 뭐 저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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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채널별로 주제별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요즘 많이들 노트북이나 태그나 노트에 대한 규칙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디테일하게 먼저 경험했던 사용자들과 같이 한번 풀어갈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슬랙의 장점은 리얼하게 계속 채팅할 수 있다는 거. 앞에 있는 얘기, 그리고 주제별로 채널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제별로 스토리나 Q&A나 노트북이나 또 다른 답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좀 더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아는 지인들 위주로 50명 정도, 점점 유저들을 늘려볼 생각이에요. 네, 실은 저희 에버노트 회사에서도 저희 에버노트 코리아가 먼저 슬랙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슬랙이 외부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에버노트하고도 된대요. 네, 에버노트하고 또 자피어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콘테스트를 통해서 슬랙을 좀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에버노트 쪽에서는 큰 변화라기보다는 작은 변화가 이쪽에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안드로이드 쪽이 새롭게 롤리팝이라는 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롤리팝 버전에 맞도록 저희가 메터리얼 디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터리얼 디자인으로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딱 떠서 제가 새 노트를 만들건지 체크 버튼을 만들건지 하잖아요. 근데 거기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개로. 다섯 개인데 여러 개로 이제 다섯 개를 다른 거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잘 쓰는 거예요. 문서 카메라를 많이 쓰시는 문서 카메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서 쓸 수 있도록 바꿨고요. 또 하나는 에버노트 마켓에 혹시 에버노트 마켓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버노트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이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해외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세가 뭐 붙는 경우도 있고 배송비가 좀 붙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손쉽게 집에서 이제 바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파이퍼라 그래서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연필꽂이라든가 아니면 이 스탠드 같은 것들을 과거에 있었는데요. 몇 가지 제품들이 좀 더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자스크립트라면서 바른추에요. 네. 네. 자트스크립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패드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펜 얼티메이트? 그렇죠. 펜 얼티메이트에다가 바로 쓸 수 있고 물론 펜 얼티메이트 말고라도 이제 연동해서 다른 앱들도 쓸 수 있어요. 자크립트도? 뭐 기존 버전의 많은 부분이 좀 개선됐어요. 뭐 기존에는 배터리를 계속 건전지를 가락돼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충전식으로 충전 건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능적으로 좋아졌지만 6개월 에버노트 프리미엄권이 들어있습니다. 아 6개월이 되어있습니다. 네. 6개월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스크립트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6개월도 함께 얻어가는 그래서 뭐 협리적인 가격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자스크립트 써보던데 어때요? 아 네네. 저도 이제 써봤는데 확실히 전 버전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침없이 필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패드다 보니까 아이패드 위에다가 흔히 쓰는 이런 종이의 느낌? 종이에다 글씨 쓰는 느낌을 뭐 구기보드 같은 느낌? 그렇죠. 구기보드라는 아니면 기존의 이제 네오랩이라든가 뭐 스마트펜 이런 거 같은 그렇죠. 요즘 국내도 많이 나왔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종이만 한 게 없는 것 같고 아이패드에 어떤 유리에다가 쓰니까? 네네네. 그래서 솔직히 제일 많이 썼던 건 이제 네오원이라는 이제 네오랩 컴퓨전스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종이에 쓴 다음에 눈썹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이걸 사실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몰스킨의 얘기도 좀 있더라구요. 네. 몰스킨의 성장들이 아직도 계속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무리 디지털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날로그의 감성 아날로그의 사용자의 경험들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소장님 그러면 저희가 앞에 업데이트 소식을 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동안 이제 많은 몇분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버노트 노트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노트를 어떻게 작성하는 게 잘 작성하는 거냐. 그렇죠.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카페에도 많았었고 페이스북이나 일반적으로도 에버노트 가지고 업무 노트를 만들려고 할 때 아 네. 일할 때 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이제 노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지만 아무래도 업무 쪽에서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업무로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트 제목에 대한 고민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또 노트를 저장할 때 네. 얼마나 저장을 해야 될지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면 네. 본문에 보면 이제 템플릿들도 존재하고 아 그런 거 만들어졌으면 네. 아니면 또 그 업무노트를 쓰다 보니까 일일 보고라든가 뭐 여러가지 사항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노트 제목부터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게요. 네. 제목을 가장 먼저 써야 되잖아요. 좀 막막할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저도 그 이제 저의 경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체로 계속 컨설팅을 해놓은 경우 중에 어 여러가지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를 구분하게 되더라고요. 아 두 가지요. 네. 먼저 그냥 노트를 작성할 때 일반 노트와 할 일 노트가 이제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일반 업무노트 보는 노트가 있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이 필요한 할 일 노트가 있다. 그중에 이제 먼저 업무노트를 먼저 이야기하면 네. 업무노트 중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넨더만 노트. 네. 그러니까 뭐 업무노트로 작성을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행사나 아니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서가 아닌 네. 그냥 일반적인 넨더만 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스크랩한 노트라든가 뭐 그런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 뭐 기록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누구에 대한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처음 만났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미팅은 해이록이나 미팅록이 따로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 좀 랜덤하게 업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노트가 있고 특정한 양식은 필요 없지만 계속 들어오는 정본들 그렇죠. 그러면 노트 제목도 좀 불명확하고 네. 그렇죠. 공문도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떤 작성하는 거라든가 또 하나는 규칙적인 노트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뭐 해이록일 수도 있고요. 네. 프로젝트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기한서나 뭐 보고서나 그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죠. 우일보고 주간보고 그렇죠. 두 가지 양분해 됐을 때 첫 번째 랜덤한 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정해진 물이 없다보니까 이거를 찾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볼 때 보려고 하려고 할 때 그 틀만 구성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네. 기본적인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검색에 먼저 초점을 많이 둬요. 그래서 검색에서 뭐 첫 번째는 목적을 기반을 둬요. 이 노트가 어떤 목적에서 쓰여졌냐 네.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 누구나 일했냐 주로 업무니까 노트 제목에 노트 제목에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담당자 누군지에 대한 네. 세 번째는 위치를 얘기합니다. 위치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위치에 대한 바깥에서 내가 뭔가 노트를 작성했거나 그랬던 세 가지 기준으로 목적 사람 위치 세 가지 연점으로 랜덤한 노트에 대한 제목을 포커스를 합니다. 목적, 사랑, 위치 네. 그리고 그 본문 안에는 뭐 일반적인 어떤 뭐 내용들 위주로 하는데 최대한 함축돼서 저장하는 위치로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규칙적인 것은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제목에 대한 부분들 네. 그 해이록은 또 해이록에 대한 제목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해이록은 다음에 어떤 해이록에 있는 주제가 있는지 해이록과 어떤 주제 규칙적인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혼자 해이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룹에 있는 팀원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이록을 작성하다 보니까 네. 이 제목이 해이록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단에 해이록 그러니까 맨 앞단에는 이 특정한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의 속성을 분명하게 제목에다가 그쵸. 해이록이라는 어떤 보고서다 그러면 보고서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 프로젝트 제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목 다음에는 뭐 중간 제목이 들어가겠죠. 해이록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소제목들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형태로 랜덤한게 아니고 규칙적이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제목을 지정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트 작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게 노트 제목이네요. 그쵸. 업무노트로 활용하려고 하면 점점 제목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그 제목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저 말고도 공유했을 때 공유했을 때 그 사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느정도 적당한 노트 규칙이 적당한 룰이 있으면 일단은 소장님의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검색이 잘 될 수 있고 검색과 분류죠. 네. 근데 이런 그 아까 말한 규칙적인 노트 프로젝트나 해이록이나 보고서나 규칙적인 일위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적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인타이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목만 검색하면 얼마든지 그 안에서 공유한 거라도 아니면 같이 내가 문서를 작성한 거라도 따로 자동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규칙적인 노트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을 하게 되죠. 제목이 어느정도 정의가 됐잖아요. 네. 본문 본문은 또 노트의 용량이 많은데 맞아요. 업무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기안서나 보고서나 여러 템플릿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템플릿들은 문서를 따로따로 저장하기 보단 하나의 노트로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하나의 노트에 여러 템플릿들의 파일들을 존재하게 하죠. 아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노트는 어떤 어떤 거에 대한 템플릿 노트다라고 다른 노트 제목을 두고 모두에게 같이 공유하는 거죠. 공유 노트. 네. 그렇게 형태로만 해요. 그 외에서 각각 문서를 작성할 때는 별개의 노트로 구성을 하게 되죠. 아 각각의 노트는 별개의 노트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템플릿 기안서 템플릿을 가져왔다면 그 템플릿을 가지고 문서 작성할 때는 무슨 기안서라고 정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기안서에 무슨 무슨 기안서라고 정해지면 별개의 노트로 작성해서 거기서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아 그 그러면 기안 노트가 있고 네. 이 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다른 노트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안서를 기안서라는 것들을 만들면 기안서 템플릿이 존재할 겁니다. 워드일 수도 있고 엑셀일 수도 있고 그런 템플릿 노트 실제로 파일 형식의 파일 형태 기업에서는 그런 템플릿 파일들이 다 존재하거든요. 아 네. 그거를 에보노트랑 함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에보노트 우에서 에보노트 기안서 템플릿을 만들면 좋겠지만 네. 그게 사실상 좋긴 한데 그것보다 인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청구 파일로 저장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안서 템플릿 노트라는 게 하나의 노트에는 여러 개의 기안서 파일들이 뭐 템플릿 파일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하나의 노트에다가 엄청나게 파일을 넣어 놓으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때요? 괜찮은 건가요? 그 가끔 이제 뭐 논문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걸 그냥 저장의 형태로 해서 그걸 다시 찾고자 할 때 네. 그럴 때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좋은데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다시 찾고자 할 때 그러니까 노트 안에 너무 많아서 거기를 또 일일이 그렇죠. 검색에 대한 부분들 분류해 놓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저장소의 개념으로는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전체 모든 노트에서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찾겠다. 그거는 좀 약간 안 좋더라고요. 저장의 형태고 다시 꺼내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에버노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에버노트에 이제 노트들이 저장이 되면 썸네일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어 좀 이렇게 미리 메타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검색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 메타데이터는 빠르게 검색하기 위한 그 키워드 값이기 때문에 네. 노트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메타데이터가 100% 못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이제 선별적으로 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검색에 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이제 정말 자주 검색해야 되는 노트들이라면 파일들을 좀 나눠서 하는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어 검색을 하면 모든 노트에 그 검색이 아 반대로 검색하면 항상 나오는군요. 항상 나오는군요. 공지사람도 아니에요. 항상 나오는군요. 아 그런 오히려 너무 검색돼서 문제이군요. 너무 많은 검색이 높아져서 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제 아는 분이 왔는데 어 한 60개의 노트는 항상 검색이 된대요. 60개의 노트에 PDF가 너무 많이 저장이 되는군요. 그런 것들이 검색하면 60개일 때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검색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할릴노트도 비슷한데 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할릴노트 아 할릴노트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하면 기존에 노트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노트 제목 그쵸 노트 제목 기업의 업무노트를 활용하려고 하면 노트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실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작성하는 방식인데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체크박스인 것 같아요. 아 체크박스요. 네. 본문 안에서는 체크박스 그 다음에 잘 찾아보시는 서식에 보면 취소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네. 취소선 아니면 그런 색깔 변경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작성할 때는 그게 체크박스 정도면 상관 없는데 같이 협업해서 작업할 때 그럴 때는 옆에다가 색깔 다른 색으로 해서 간단한 기숙말처럼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가고 완료가 됐으면 취소했다는 부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규칙들을 같이 정해놓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딱 봐도 한 번에 어디까지 했고 그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한 판단 연구도 업무노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 제목 그 다음에 이제 쉽게 검색해서 찾았다면 그 안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뭐 체크박스나 치소선이나 몇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아마 가장 많이들 노트를 작성하는 이야기 아닌가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끊으려고 말을 끊어놨구요 잠깐만 rolling 이거 내 전원 내가 Created 압 춤 10 が 일 일 일 일 일 네 일